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큰 회사, 대기업들은 법률팀도 있고 법률부서가 있고 또 회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많기 때문에 대형 높음도 동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대학 교수를 그냥 민형사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이 게임업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들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그런 농구에 따라가지고 의심이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나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대학 교수를 상대로 해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행사상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이 방송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하니 당신들이 부자가 된 거 알겠는데 당신들이 부자가 돼서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게임업계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번거지 그걸 가지고 뭐죠? 게임업계의 게임학회의 회장으로 있는 그런 중앙대학교 위정연 교수 같은 사람을 행사상 책임을 묻겠다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그렇다면 그건 딸리 이야기하면 그냥 입 닥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자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이야기죠. 그래도 세상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학에 계신 분들이 학자로서 사회공익정의 측면에서 위배되는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 입을 닥치라고 뭡니까?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냐 이걸 보니까 꼭 뭐죠? 대선 바로 임박해서 2022년 2월 28일 날 선거관리비안회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독려하는 그런 방송을 했다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소하고 그 다음 날 민경욱 의원 전 의원하고 한규환 전 대표를 고소하는 걸 보고 야 이건 말이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자꾸 성력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언찬한 겁니다 너희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거지 돈이 있다고 해서 재가를 물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벌게 되면 정신이 혼몽해가지고 세상 만사를 대형 높음을 써가 상대방을 옥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정현 교수가 게임학계 회장으로서 무슨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게임업계의 p2e 여러분들 게임업체들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게임학계 회장이니까 나름의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바다 이야기처럼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서민들이 뭡니까 그렇게 갈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업자들이라는 것은 전부가 그렇지 않겠지만 본인이 필요하면 성도 쓸 수 있고 돈도 쓰고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사업할 때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게임업계 사정을 충분히 알 거고 그 다음 p2e 여러분들 게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사형화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걸 알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정현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해가지고 너 입 닥쳐 너 민사소송 걸어 네 행사소송 걸어 두 개 다 지금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왼쪽은 김남국 코인을 보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한다 기구를 한 사람은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이고 한국게임학회 여러분들 회장으로 지냈으면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게임특보단장이었다는 거죠 p2e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허용을 발표했다 국회와 p2e 업계가 이 공동체였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근래 전체 논조를 보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욕 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그냥 대학교수 여러분 입을 여러분들 다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위 메이드 로비 의욕 제기한 위정연 한국게임학회 행사고소 그 다음 이런 행사고소도 심해 안 찼는지 민사상 책임을 그때 민사소송도 아마 쟁의했을 겁니다 위 메이드는 최근 돈 버는 게임 p2e 관련 로비 의욕을 제기한 위정연 한국게임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행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모든 것은 의심과 의욕을 제기한 데 출발했지 않습니까 돈 봉투를 돌렸으면 처음에 이름들 어느 정치인이 내가 돈 봉투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의심과 의욕을 제기하는 물론 악의를 가지고 특정 회사를 매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지만 김남국이 가졌던 위 메이드에서 만든 위 믹스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데 이 업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정연 교수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의욕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의욕을 제기했다가 뭡니까 사람을 행사상 고소 민사상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당당하게 이 위정연 교수가 이번에 바로 어제 개발됐던 위 믹스발 코인 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 게임 앞에 긴급 여러분들 토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대한 위 메이드 등 p2e 돈 벌은 게임 업계의 로비 의욕을 제기한 위정연 게임학회장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5월 19일 토론회를 열고 위 메이드와 p2e 업계에 대해서 비판했다 위 정연 교수가 확인되지 않은 의욕으로 기업 이미지를 실주시켰다 의심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자본이 민행사 소송으로 학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냥 조용히 물 밑에서 뭐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식은 되지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부패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야기죠 위 정연 여러분들 게임학회 학회장의 조선일보 키고 내용을 저도 상시하게 읽었고 그 내용을 여러분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아니 찔리지 않으면 말라고 그렇게 고소고발하냐 당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다 해결이 될 건데 그렇다 해가지고 대자본이 교수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민사상 행사상 여러분들 소송을 거는 것은 어디에서 배워 먹은 버릇이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또 지적하지 않습니까 위 정연 교수는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루어졌고 유통량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 운영 주체의 신뢰성이 계절에 있다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테라와 루나와 다른 게 뭔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 미국 등은 p2e 게임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그렇게 이런 격렬히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 에서도 p2e를 원천 차당하고 있다 게임이라는 용어와 돈을 번다는 것은 형용 모순이라고 본다 p2e에 대한 금지를 이어가야 된다 누가 이렇게 이런 학자가 아니면 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맞서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을 여러분 사형성 게임으로 몰아왔던 바다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이런 한국 게임 학계장 정도는 사명감이 있을 거라고요 이 보시게 되면 정치권에 대한 p2e 업계의 코인 로비 의혹도 이어갔다 위정연 교수는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과 함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원격으로 참여한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대표는 김남국 국회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정보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인사들이 엮여 있는지 등의 추가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학계 대학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치사적 인물들이 있고 선과 악 불법과 여러분들 학법 그리고 불의와 부정의 정의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그 세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 그래도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큰 기업들 정도면 좀 불편하더라도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어떻게 뭡니까 돈 좀 있다고 해 가지고 교수 입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의혹과 의심에 입법 로비를 제기한 의혹과 의심을 제기했다 그렇게 행사상 여러분들 고발이나 민사상 고발할 수 있냐 이야기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도 이해가 관련되지 않지만 정말 하는 짓거리들이 보니까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조수가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게임이라는 것이 좀 전문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위정연 교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게임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위믹스가 어떻게 상장 폐지가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공시도 제대로 안 하고 유통 물량을 대량 늘려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너무 재지 맙시다 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뭡니까 학자들이 입을 막아 아직 한국 사회가 많이 맛이 갔지만 그래도 이거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 봐라 그래 누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1월부터 계속 발관되고 지금 4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1권 총론 뿐만 아니고 2권 3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4권 4.15 총선 뿐만 아니고 앞으로 5월 30일 날 선을 보이는 2022년 또 지방선거까지 모두 구매해 주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여러 권 구입하셔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여러분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참정권을 우리가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권력을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